안녕하세요 스타일로씨 크리스탄조 입니다 저는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한국을 가려고 LAX에 왔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라운지에 가서 좀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6층에 이렇게 스타 라이언스 라운지가 있네요 오프라인스탄 조각을 모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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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냄새에 금원지 여기네요 와인도 이렇게 글래스도 다 구비되어 있고 야외에서 아주 가볍게 합산하고 바로 나가기가 아쉬워하죠 게이트 보이는 곳에 왔어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쪽 자리들은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긴 테이블 이렇게 쭉 있는데 앉아있습니다 더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가위 가족분들과 따뜻한 추석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